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 딥팩트 일반 유무를 붙인 과정이네 돌진 5장 시작 돌진 제거 불가 딥팩트 심장 청소 역시 하시겠습니까 돌 돌 돌 돌 돌 돌 심장 크를 못하지 않나 심장 크를 못하지 않나 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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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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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빰빰빰빰se 딥Bon 빰빰빰빰빰비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再见 안녕하십이예요 소비 과소비가 원인이다 꽃샘스 디 굿 고어 소울지 무진 5장만 제곱을 가라는 뜻디 디 디 떨 디 디너미암 디상필 냉정함 냉정함이 지금 필요없다 결국에 냉기밀집 자동방어에서 클리어를 해야되지 않을까 모래시계 라가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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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스택 전류타격 서택 다시 다시는 안하겠소 정혼돈 흠 셈 뭔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잘 보고있습니다 뭔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 이슬더스마 좀 봐라. 파지 잭 K. 점탑 한국형 슬더스 근데 한국형은 한국형 슬더스 마치하는 다시 시작이요? 왜 안집어지? 근데 다시 시작이 무조건 까진 아니잖아요? 버링 카드 덤에 있는 상태 이상 뽑을 카드 덤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스택 같은 것도 다시 써야되고 홀로그램도 다시 해야되고 반사신경을 좋아하는 유일한 유튜버 재활용을 좋아하는 유일한 유튜버 바로 중괄 유일한 존재 슬더스 하면서 모기 잡는 유일한 유튜버 스택 이젠 모기 잡기도 컨텐츠같은 아휴 모기 오늘 몇마리 잡았냐 오늘도 한 세마리 잡았다 스택 스택 아 근데 모기 모기 타는 냄새 구수하고 좋아 스택 스택 모기 타는 냄새 향기롭진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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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절 아 모기 왜케 많어? 어이가 없네 왜 모기가 이렇게 많지? 이해가 안되는데 어디 하이브있다 진짜 집 근처에 누가 집에 물웅덩이 있는거 모르고 있다 고인물 항아리 고인물 있는데 우리 집에 과일두스 서지 편향 잘 때 윙윙거려서 일어나서 불펴면 반투명 까부징어대 잘 때 윙거려가지고 일어나면 또 안보여 룬피? 돌진 꽉 막혀가지고 룬피 쓰기 힘들거 같은데 아 근데 재활용 집으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재활용 코인 서지 편향 하나만 보고 룬피 라미드 집을 만하지 않을까 그릇도 있는데 뭐 덱을 좀 줄여보자 이막 첫 엘리트 맞추기 처음 잡는 엘리트 맞추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못 잡겠으면 죽으면 되는거 아냐 게노삼으로 할까 인기 많은 게노삼으로 합시다 게노답 삼형제다 게노답 삼형제 라면 삼총상 라면 삼총상 라면 삼총상 라면 삼총상 자가프려나 할만하지 감정 쪼가리 돌진 제거 불가도 생각보다 빡세네 눈보라는 좀 그래 아 근데 좋을 것 같긴 한데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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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 뭐가 많냐 뚜구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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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 혼돈 증기장벽 뜨그든 뜬 뜬 뜬 뜬 뜬 뜬 짜갑수리 아 개 아프네 어 실패 슬프군요 슬프군요 답은 칼 재채 이었다 지금이라도 죽으면 공생디팩트 공생디팩트 진짜 좋아 첫 세트는 어차피 발동 안될 것 같아요 엘리트 두 마리 갈까 어 아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개노삼 여깄네 알쿨 도구님 감사합니다 음 으음 아멘 흠 으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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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로 걷어내기 걷어내기는 적이 없다 걷어내기 좋긴 한데 아 쓸까 근데 걷어내기 써도 다 못써 카드를 나중에 터보 찾아넣죠 아니면 재활용 끄다 아이씨 뚱땡이 안죽으네요 인공물 빠진단 말이야 찰싹이태풀네임 찰싹이태풀네임이요? 찰싹이태풀네임 뭔소리야 그게 뭔소리야 그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두마리 나온 애들 이름이요 노예관리사랑 귀족과 렘린인데 걔들 이름은 아니 뭘 뭘 물어보는지 정확히 해야죠 아니 선생님 아무튼 2천원 벌었다 켈리퍼스 켈리퍼스 꽃샘 꽃샘 수요하나 떠올까 켈리퍼스 떴는데 상점에 좋은거 너무 많다 상점에 좋은거 너무 많다 조치해 아 네 말아줘 내 인공물 자가풀이 27 킬 된거 너무 좋다 진짜 든든하네 에너자이저? 강화 안하면 못쓰는데 이거 메아리 강화 안하면 못쓰는데 이거 메아리 강화해도 될거같은데 할만해 쌈막 첫 마주치는 엘리트 맞추기 양로트 미션이 업그레이드 됐어 마주치는 됐어 메아리 강화하길 잘했지 요런 이득이 있다 아 뭐야 이게 돌진좀 퍼져 쿨타임마다 돌진을 쓰는 우리팀 디펙트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마렵다 재활용도 마렵다 향으로 좀 보고 하자 향으로 좀 보고 하자 공룡 공룡 공룡인즌마크 사실 저사람들 공룡임 코어 서지의 창공지네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어 공룡 창의적인 인공지능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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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우가 없어가지고 음 나오면 집을 꺼지만 축전기 좀 급한데 눈앓히기 강화된거 줬으면 넣었는데 아이치 내 인공물 때문에 못쓴단 말이야 하긴 생각해보면 인공물 때문에 못쓰는거면 강화되는 말도 상관없는거 아닐까? 엘리트 엘리트가 물음표에서 나오지 않지만 엘리트 파충류 주술사 합시다 이렇게야 안나올거 아니야 주술걸자 타멸에 소동하리 타멸을 부르는 주둥이 음 흠 흠 이야 디펙트 튼튼한거 봐 어둠이 빡 딜 도망네 역시 디펙트 측정기 나와야 되는데 다음 엘리트 가 아니네 아 그래도 향로 좀 쌓아가자 발권해야지 앗 야쿠아 걸어줘요 아 디펙트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군 대적할 자가 없는 디펙트 다음 엘리트니까 향로 쌓아갑시다 쌓아 스택이 제일 낫겠지 내머리는 어차피 비싼건 없고 네메시스도 첫 턴은 45딜 안박지 않나 세련의 축복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애 번개고채 대머리 머리왕 대머리 아니 이런 나갈놈 네메시스도 주술걸려서 안나온거였네 이씨 아 제발용만 제발용만 하면 좀 아 언제 잡냐 이래서 언제 잡냐 그때 올란다 아 안돼 이제 안되까지만 하면 자동으로 곰 따라오는 것 같애 첩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심각한 수준의 쓸더스 중독입니다 안돼 맞겠네 어후 어우 캬~~롸~~ 매돌 탐색 탐색이 도움이 될까? 뭐 메아리 빨리 쓰는 정도는 되겠지 어우 탐색이 도움이 될까? 사람들 맨날 2막이 세다 뭐 그러는데 막상보면 3막도 개노라임 그냥 3막와서 덱이 세진거지 아니지 그거는 그거지 아 아무튼 3막도 개슴 전에 3막이 약했던 때가 확실히 있긴 있었는데 그 뒤에 이것저것 많이 추가해가지고 예전에 첨탑 암종도 없을때는 진짜 차라리 2막이 어렵겠지 새로 추가되더니 3턱이란 첨탑 암종 기생충 스파게티 에바저넘 칼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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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반 모브로 추가되고 과도자도 패치전에는 없었고 3막이 예전에는 많이 약하긴 했죠 아 아 왜 육향력만 나와 근데 향 향로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간할게요 도대체 칼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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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기를 이억이 와서 준다고 칼틸 에너사이소 칼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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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플랜이 없다 어떡하냐 축성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표창이라도 줘 답이 없네 딜 뭘로 하냐 일단 캘리퍼 있으니까 빙하들고 와줘 메아리 빙하로 수비하면 뭐라도 되겠지 프리즌 몬박 확실한 플랜 I have a plan 말죽구 아잇 딜 약한거 너무 답답하다 아 죽어졌네 어우 속 터져 눈보라도 서른장이였서 힘들거 같은데 그럼 뭘 넣어야 되지 대체 아까 창공지능은 그냥 넣었어야 했나 재활용불 두개 정도 있어야 될거 같은데 눈보라 눈보라 나오면 써야 되고 안쓸 수가 없던 컴드 안됨 전경기 있으니까 일반 몹삽으로 향로는 향로는 진짜 너무 좋아 향로 처음 나왔을때 5턴이었는데 메가크릿은 영체화를 왜 이렇게 후하게 쳐주지 영체화 이벤트 5개 주던 것도 그렇고 영체화에 별생각이 없나봐 메가크릿은 하위모 하위모는 얼마나치 않나 눈알퀴기 쓰긴 아이고 태양경합시다 심지어 저것도 있어 그릇 스택 안쓰고 메아리 쓰고 탐색 명중도 괜찮긴 하겠다 안쓸거지만 워호우 빙하나 더할까 빙하나 더하면은 심장 빼고는 진짜 다 잡는다 방어도가 비쳐 돌아가니까 근데 심장 잡으려면 결국엔 심장 잡으려면 딜이 나와야되는데 스테로이드 포션이라도 들고갈까 그러면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스펙 정도면 심장 빼고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개선 지금 개선 지금 개선 디펙트가 이렇게 강력하기 힘들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와 때렸으면 기생숭 먹었죠 돌 돌 돌 돌 돌 돌 돌아 버리겠네 아잇 재활용 갖고 와 다 다 갖다 버리게 다 갖다 버리게 향으로 좀 봅시다 노노덱하니까 오스텍해도 될 것 같애 아 못가는구나 오스텍은 엔터피 엔터피 방금 돌진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어 아우 눈알 기기 안 먹고 졸도 못했으면 눈알 플러스 먹었을 건데 먹자 그냥 빡다리 빡다리 터보 끝까지 안 나왔네 터보 먹어야 되는데 노노덱하 노노덱하 잡았고 달팽이도 잡고 달카도 잡는데 달 달 달 달 달 달 달 달 달 내 배아리 이거 진짜 노답인데? 아니 액트3는 이미 깬 거 맞는데 액트4 어떡하냐 이거? 아이씨 돌진투성이 에 돌진 어떡해 이거 아니 돌진 어떡해 재활용이랑 서브 있어야되네 돌진중디 3 리로이 젠킨스 젠킨스? 리 롤온온온온온온 altre Brothers 젠킨스 ㅜㅜㅜ 향로 보고 갑시다 급할 것도 없는데 야 저거 급할 거 있는데? 방어도 못 뚫겠다 디펙트 왜 계약해 방어도 쌓이는 거 봐 쌈스텍 메아리 이아리 참아야 되나? 이아리를 참아야 돼? 으음 어차피 맞아도 자가풀이 20필이라 상관없긴 한데 이아리 다시 식 올린 다음에 자동사냥하자 아니 이거 진짜 어떡하냐 액트 액트포 어떡하냐 뭐 답이 없다 진짜 뭐가 나와야 돼 이거 4스택 맞춰봅시다 빠바바바밤 쏜스로 따 태우기 센스 아예 터보라도 줘봐 에너자이저 넓았는데 흐흐흐 으아 이거 또 맞아야겠다 퍼펙트 욕심내지 말고 다음 턴은 어 막았어 다음 턴 향로니까 아이 못 막네 아니야 퍼펙트 욕심내지만 이상한 거 욕심내지만 잃은 체력은 다 채울 수 있고 창반까지는 잡았다고 봐도 될 거고 역시 베어리안 향로 딜 못 막는 디펙트 양로 4스택만 잘 맞추어 가면 문제없죠 1스택 안 때려야 되네 아니면 지금 전기구체 업해놓는게 안전하겠다 2 3 4 9스택 4스택 편안 오리알콘 꺼져 먹기싫어 이거 먹지말까 아 뭐 들고 있으면 쓸 일이 있겠지 재커 스택 스택도 지금 룬피라서 생각보다 방어도 많이 주겠다 근데 방어도가 모자란 건 아니니까 긁어내기로 파지직 빨리 가져오는 것도 생각보다는 괜찮겠는데 지금 딜 제일 센게 파지직이야 얼탱이 없지만 그게 사실이야 인공물로 오민첩 먹냐마냐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민첩이냐 취약이냐 취약 막는게 낫겠지 아닌데 민첩먹을까 민첩먹자 어차피 형도 있는데 축전기는 나중에 포션 참 디펙트 같은 것만 나왔네 아이씨 메아리부터 돌립시다 아 뭐야 메아리 언제 죽어 에이 공금 빼야되는데 이거 하위모 쓰지 말 걸 그랬네 야 들어가 왜 이래 진짜 진짜 눈물난다 아휴 너 메아리 두개만 쓰자 아 메아리가 도장인데 메아리가 도장인데 진짜 뭐하는 거야 이게 메아리가 없네 메아리가 없네 메아리가 없네 에 모자 면젤 아 면젤 아 모자 면젤 심장아 진정해 전기구체 너무 소중하다 전기구체가 영원히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 연타 아씨 단타네 아 15 15 정도면 충분히 막지 막는거 맞지? 200 200 몇 들이야 저게 225 심장퇴 허저빔 이겼다 아니 눈보라대기였습니다 삐이 냉기 캘리 진짜 좋다 근데 캘리퍼스 제일 잘 쓰는거는 역시 디펙트가 아닐까 아클은 바리케이드 쓰면 되고 사이렌 흐리탐 쓰면 되는데 디펙트는 가진게 없잖아 캘리라도 주세요 생각해 하유 이러고 또 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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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